야동 좋아하세요? 아... 겁나게 좋아하죠? 향신료로 쓰기 딱 좋겠네 이 잎의 향기가 밥하고 떡에 스며들면 그게 향이 좋다고 하네요 부끄러움을 탄다고 그랬죠? 아까 19금 네 얘가 똑바로 크지 않고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커요 비스듬... 삐딱하게? 어, 삐딱해 5월달은 여기 약초 선생님하고 제가 계속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좋죠? 좋죠 근데 이제 5월이 약초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계절이거든요 일단 잎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보여드릴 약초는요 남부 해안가 쪽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럼 윗지방은 그럼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 해안가도 바다 멀리 벗어남은 없어요 아...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진도에서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진도에 오면, 진도뿐만 아니고 남부 쪽에 오면 어딜 가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나무를? 네 야동 좋아하세요? 하하... 겁나게 좋아하죠? 하하... 이 나무 이름이 야동나무예요, 야동나무 하하... 야동나무... 비슷한... 이름이 비슷한가 보죠? 하하... 그게 아니고... 아, 근데 야동나무답게 얘가 좀 불그스름해요 하하... 19금인가요? 19금이에요, 19금 궁금하네? 궁금하죠? 네, 진짜 궁금해 근데 이 약초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물론 따뜻한 쪽에 있겠죠? 근데 일본에서는 나무 잎으로 밥을 싸거나 떡을 싸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대요 왜냐하면 이 잎의 향기가 밥하고 떡에 스며들면 그게 향이 좋다고 하네요 우리 그 만개 잎처럼... 만개떡처럼... 그렇죠, 만개떡처럼 근데 만개떡은 방부제 역할이잖아요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야동나무 잎은... 사실 제가 이제 야동나무라고 하지 않을게요 야동나무라고도 하지만 원래 이 나무는 예덕나무예요 예덕? 예덕 근데 이 나무 잎으로 밥이나 떡을 싸우면 향기가 이제 배우니까 이게 방부 역할이 아니고 향신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거를 위장병 치료제로 사용했어요 나무 껍질을... 나무를... 나무 껍질 껍질을? 네, 나무 껍질을 사용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자, 어떤 나무인지 좀 보러 가시죠 네, 궁금합니다 여기는 많아요 이쪽으로 가시면 많아요 이 나무예요 이 나무가... 예, 예덕나무 아니, 그렇게 또... 교수님 말씀하고 딱 듣고 나니까 예 야하게 보이네, 나무가 야식구리야 근데... 지금 여기가 바닷바람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가 많이 안 컸을까 아니면 좀 작은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나무는 사람 키보다 더 커요 아, 이 나무가? 이게 좀 작아서 그렇지 어... 그리고 잎이 다 퍼지지 않은 상태인데 잎을... 이게 아까 일본에서는 떡 싸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작은 거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향신료로 쓰기 딱 좋겠는데 향이... 향이 강하진 않네 강하진 않은데 실체하는 향 실체하는 향이고 맛은 좀 떫은 맛이 있고 네, 떫은 맛이 있고 쓰지는 않고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은은한 향이 있네요 네, 이것도 잘만 개발하면은 왜냐하면 이게 위장이 좋거든요 건의제라 해가지고 위장을 좀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끝맛이 단맛이 있네요 네, 단맛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 재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음식 재료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나는 이거... 단맛이 좀... 어? 계속 먹으니까 단해 계속 먹으니까 좀 단해요 네, 좀 단맛이 좀 있어요 많이 근데 이거를 약으로 쓸 때는 나무 껍질 쓰는데 아, 이 껍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덕나무가 이렇게 가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두꺼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가는 거고 음... 그리고 이 예덕나무 특징이 뭐냐면 남부 해안가에 있다는 특징 말고요 이게 나무가 크면은 한 3m? 이 정도도 크거든요 그렇게 커요? 근데 이 예덕나무만의 특징 부끄러움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19금 네, 네 얘가 똑바로 크지 않고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커요 비스듬... 삐딱하게? 어, 삐딱하게 삐딱한 약초예요 그래서 남부 해안가 가서 이게 어렸을 때는 잎이 이렇게 불그스름한데 다 크면은 완전 녹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만 이렇게 붉은색을 볼 수 있는 거고 조금 이제 한여름이다 그러면 붉은색 잘 안 보여요 녹색이 더 많죠? 그리고 삐딱하다 삐딱하다 그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고 사실은 남부 쪽에 가면은 너무 많아서 진짜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제 예덕나무 소개해 드렸는데 이 예덕나무 인터넷 방금 보니까는 팔더라고요 아 이거를 나무 껍질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 안 좋으신 분들 이거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어떤 게 맞을지 몰라요 그렇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여기 왔으니까 또 다른 약초 봐야 되잖아요 예예 근데 약초가 너무 많아 진도는 약초의 천지차 천국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아요 진도만 그러겠어요 아니 이 섬 쪽에 원래 약초가 많아요 귀한 약초들이 근데 저는 사실 진도를 약초 산행을 많이 안 와 봤는데 생각보다 약초가 많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기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평창, 제천 그쪽으로? 그쪽으로 근데 왜냐하면 여기는 또 없는 약초들이 많아요 거기 물론 거기 이런 약초들은 거기 아예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는 약초들이 또 다른 거죠? 맞네 아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도 신만이다 보니까 나는 이쪽 남부쪽 해안가로 많이 오거든요 약초 채취하러 근데 윗지방으로도 가는데 윗지방보다 밑에 쪽이 좀 나는 많다고 그래요? 일반인들 생각하고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막 강원도 쪽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는 또 이렇게 강원도에서 나지 않는 약초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어요 제가 진도 소개를 좀 하면 네 진도의 그 진짜가 보배진자입니다 보배섬이라는 뜻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로부터요 진도는 1년 농사를 지으면 3년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농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해안가잖아요 사면이 바다다 보니까 해산물도 많이 나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풍요롭다 보니까 산에 가서 약초를 캐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먹고 살 게 있는데 뭐 하러 산에 가서 약초를 캐 그렇죠 그래서 약초가 많은 거 아닐까요? 해안가에서 나오는 약초들이 또 많아요 강원도 같은 데는 농사가 면적이 작잖아요 다 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부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약초 캐러도 갈 수밖에 그렇겠죠 진도 진도 홍보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약초산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약초 방송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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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